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저는 에이핑크 포토샵과 비비안 포토샵 여러개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에이핑크 포토샵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지식인 질문 강좌 코너인데요. 보시면 포토샵 CS4에서 원그리기라고 되어있네요. 한번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면 포토샵 CS4 원그리기라고 되어있는데 한글버전 쓰고 있습니다. 지름 8cm를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되어있네요. 일단은 제가 포토샵을 하나 열어서 일단은 캠퍼스를 여유있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세로 만들기 선택해주시고 넓이를 20에 그리고 높이도 20인 캠퍼스를 단위는 센티미터로 체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그리드가 설정되어 나왔네요. 여러분들 룰러 보기 단지름이 4cm, 지름이 8cm를 만들려면 그리드를 이용해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데 편집, 에디트에서 환경설정에서 환경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단위와 눈금자라고 되어있는걸 알 수가 있을거에요. 이 단위와 눈금자, 눈금자가 센티미터로 되어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안내성 격자 격자를 갖다가 예, 격자를 제가 4cm로 해놨어요. 4cm로, 센티미터로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얘네가 반지름이 4cm니까 가운데에다가 놓고 예,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원형 선택도구 선택하시고 그리고 센터에다가 Alt,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해서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렸는데요. 이 원이 지름이 8cm 네, 원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에디트, 스트로크로 선을 두께를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서 이렇게 선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이제 곧 추석이죠. 추석 때 많은 디자인 소스라든가 이미지 컷이 필요한데요. 이미지 컷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다양한 이미지가 있겠지만 추석 시즌이니까 추석에 관련된 이미지를 얻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비비안 포토샵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네, 이렇게 비비안 포토샵이라고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비비안 포토샵이라고 사이트가 뜰거에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플래시, 드림이버, 기타 동영상 강좌가 올라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메인에 보시게 되면은 500여개의 포토샵 동영상 강의를 수강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포토샵 강의가 500개 이상 올라가 있구요. 그 다음에 플래시, 드림이버, 일러스트, CAD나 한글같은 그런 어떤 소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100만원 상당의 디자인 이미지, 모델 이미지, 지점토 이미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답니다. 일단은 정리원 상용 이미지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정리원 모델 소스 들어가시게 되면은 정리원이 되시면은 모델 이미지들, 디자인에 필요한 다양한 모델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예, 보시면은 모델 이미지들, 책 읽는 장면들, 소핑 이미지들,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소핑몰에 관련된 그런 어떤 다양한 모델 이미지들이 쭉 소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에요. 네, 모델 이미지들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구요. 쭉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이미지들이 업로드 되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에요. 이렇게 뭐 의사 이미지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간호사 이미지, 환자 이미지, 비즈니스 이미지 그런 것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추석 소스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추석에 이제 대비하셔야죠. 추석 소스 뭐 다양한 추석 이미지들을 제공을 하고 있답니다. 보시면은 이런 추석 이미지들 근데 추석 이미지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은 메일로 조금 더 큰 추석 이미지 원본 이미지가 필요해요. 라고 글을 남기시면요. 원본을 메일로 제가 보내드리고 했답니다. 네, 이런 네, 다양한 추석 이미지들 어, psd 포토샵 파일이 필요하시면요. 포토샵 파일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예,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작업이 된 것도 있고 또는 작업이 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사진 이미지 컷도 이렇게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비비안 포토샵 들어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어, 정의원이 되려면은 5만원을 입금하시면은 네, 정의원에 어, 되시는데 정의원이 됐으면은 추석 이미지들 모델 이미지들 비즈니스 이미지들 그리고 지점트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어, 사용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포토샵 실무 강좌 해가지고 소핑몰 상세 페이지 예, 소핑몰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포토샵 강좌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근데 나는 포토샵 잘 몰라 라고 하시게 되면은 기초 강좌부터 들으시면 돼요. 기초 강좌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툴박스 툴박스에 대해서 어, 하나하나 세부조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소핑몰 창업 강좌 창업에 필요한 그런 어떤 동영상 강좌들 그 다음에 이미지 보정 강좌 포토샵 중국 강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500개 이상의 강좌들이 올라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계속 올라갈 예정이구요. 그리고 자격증 G2Q 자격증 가죠. 일러스트 그 다음에 뭐 드림이버, 플래시, 인디자일 요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업로드 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5만원 한번만 내시면은 이 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을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아마 이런 카페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런 사이트들도 보통 한 달에 3만원 4만원 내시는데 그것도 20강 30강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저는 500강 600강 이상 되는 그런 동영상 컨텐츠들을 수강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디자인 소스들 이미지들 추석 이미지들 그 다음에 모델 소스들 지점토 이미지들 이런 것만 잘 써도 여러분들이 훨씬 남는 장사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시고 카페 오셔가지고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컨텐츠가 나한테 필요하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정의원 신청방법 정의원 신청방법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정의원 등업을 원하신 분들은 뽑아주세요. 라고 되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입금은행 쳐있죠. 입금은행 기업은행 이쪽으로 입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의원 등업신청 정의원 등업신청 들어가셔가지고요 입금했습니다. 등업 부탁드릴게요. 라고 입금을 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금을 하셨어요. 지금은 총 470개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 200명 정도가 정의원으로 등업해가지고 이미지도 사용하시고 포토샵 수강도 하시고 다양하게 카페에서 컨텐츠를 활용하고 있어요. 또는 제가 여러분들 광고도 해드려요. 포토샵 동영상 광고 안에 여러분들의 회사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광고도 해드리니까요. 이거 뭐 광고만 잘해서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데 올려도 5만원 이상은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의원 가입하신 분들 중에 월말에 추첨해서 포토샵 교재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잘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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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